안녕하세요. 저는 시대영성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. 오늘은 감사하게도 간증하고 싶은 일이 있어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가장 먼저 저에게 간증할 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. 최근 두 달 숨쉬는 것이 갑자기 힘들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. 심호흡을 해서 회 한가득 공기를 마셔도 시원한 느낌이 없고 항상 가슴 깊은 곳에 답답한 느낌이 남아있었습니다.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기도 해서 마스크를 써서 숨이 차나 보다 생각했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도 같은 증상이 있어서 이번엔 폐가 안 좋아졌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한 달 두 달 기다리다 보면 낫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올 기미가 안 보이고 하루에도 수십 번 심호흡을 하는데도 공기가 가슴을 채우는 느낌이 희미하고 숨이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수요 예배 때였습니다. 예배 후 다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.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 목사님께서 각 사람에게 안 좋은 곳은 없는지 여쭤보셨습니다. 다른 분께서 폐가 안 좋으시다고 말씀하셨고 목사님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. 그분의 폐에 성령의 치료가 임했고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. 처음에는 저도 폐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하고 폐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. 그런데 조금 기도하시더니 저의 폐는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말씀을 듣고 이전에 심장이 안 좋으면 숨쉬기가 어렵다는 글을 읽었던 것이 기억나서 그럼 심장은 어떤가요?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말을 듣자 목사님께서 가슴에 대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. 잠깐 기도하시더니 목사님께서 제 심장이 많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고 그 시간에 선포기도를 해주셨습니다. 그 순간 아주 뜨거운 성령의 불줄기가 저의 심장으로 흘러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치유가 임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. 그때부터 바로 숨쉬기가 점차 편해지더니 나날이 저의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은 거의 다 치유되어서 그때의 느낌이 살짝 남아있는 정도고 숨쉬기가 아주 편해졌습니다. 이런 보잘것없는 저의 병을 고쳐주시고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. 들어주신 모든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